1. 선택은 곧 자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방면에 경험이 많거나 통찰력이 깊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의 판단과 권위를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음을, 더 나아가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선택을 쉽게 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선택을 주저하고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택을 후회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책 읽는 나라빵의 죄입니다. 기러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 이혼이나 사별을 해서 혼자 된 사람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혼술, 혼밥 등 혼자서 생활을 해나가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자 살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만 홀로서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홀로서기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홀로서기 심리학을 통해 홀로서기에 대한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라라 이필딩은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인데요. 15년간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프로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일도 마음대로 수술 풀릴 텐데 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에 불과하며 과거의 저를 반복적인 괴로움에 빠뜨렸던 착각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타인을, 세상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조차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가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외부에 떠넘기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탓하느라 마음은 좀 채 조용할 날이 없을 테고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심리적 어른되기에 핵심입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웬만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끝내 부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마음챙김을 통해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홀로 선다는 것의 의미와 그 방법들을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홀로 서기의 의미와 독립, 그리고 의존에 대한 심리에 관한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 작년 가을 어느 날, 친구와 저는 낙엽이 진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의 세살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껏 세상을 탐험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느냐고요.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음... 성공하면 좋겠지. 사랑받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독립적인 어른이 된다면 엄마로서 내 일은 끝이라고 생각해. 독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의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노력하고요. 독립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제로 여기지요. 하지만 임상심리학자로서는 홀로 서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일도 잘하고 회사 생활도 원만하고 대인관계도 좋아 보이는 등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홀로 설 수 없어도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존성 때문에 일상은 더욱 괴로워지고 말지요.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댑니다. 술과 게임, 도박, 때로는 마약에 기대어 삶을 구렁통이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보다는 타인에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끊임없이 곁에 있을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다가도 그가 떠나면 곧장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자주 발견되는 태도인데 그들은 저는 괜찮아요.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더 기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남들이 평가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지만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보다 낫게 평가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에 따라 기분과 행동도 오락가락하지요.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약한 의존성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잘돼야만 해. 실패하면 나는 무가채해질 거야. 이것밖에 못하다니 실망이야.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는데 익숙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하지요. 당신만 달라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리가 없지. 일이 잘 풀려야 내가 더 인정받을 텐데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성공한 배우자를 곁에 두려워하고 능력있는 자식으로 키워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 큰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땐 삶이 힘들어집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와 자식을 원망하고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일을 탓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꾸만 힘들어진다면 타인이나 세상에 기대는 습관을 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한 채 더욱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조그마한 행복의 가능성도 함께 멀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밖위에 올라탄 다람쥐처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붕붕 띄웠다 추락시키는 만큼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의 세 가지 의미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내담자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서기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를 않죠? 그 말 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을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잃을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정 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석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석 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석 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애먼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석 자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죠. 그런데 내 눈에 쓴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 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못들은 척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그 무엇에든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 오락가락 하는 감정 상처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의해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됩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사소한 말에 흔들리는 걸까 제 상담실에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들과 마주하면 흔한 말로 세대 차이를 실감하게 되는데 우선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연히 돈 명예 권력 같은 획일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이 아닌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돈과 명예만 쫓다가 중년에 와서 인생의 위기를 크게 겪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개인주의가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할수록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때도 많습니다. 우선 타인에게 기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충고를 건네면 당신 생각일 뿐이라고 뚜렷하게 경계를 짓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믿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의견을 건네면 날카로운 태도로 삑 하는 경고장을 날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자기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저는 더욱 조심해서 접근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겉으로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그이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그는 마치 자기 영역을 지키는 보초병 날카로운 경계 태세를 갖추는데 이것이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나머지 오히려 그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저에게 토로합니다. 외롭 다구요. 어떤 청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메신저 대화가 끊기면 먼저 연락도 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걸 물으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냥 말아버려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어디까지 나를 오픈해야 하는지 내가 너무 바싹 다가가는 건 아닌지 자꾸 살피게 돼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 서로 가까워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의 나에 대한 나를 위한 세계를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모두 쏟은 나머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 각자 섬처럼 외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살고 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독립과 의존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독립은 좋은 것이고 의존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의존이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떠나서 홀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무력 그 자체인 아기는 양육자의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자란 어른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은 언제나 부족한 면이 많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타인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부터 유래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쳐서 문제일 뿐 의존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 자유가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때때로 과중한 업무와 관계에 시달릴 때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고 회복하고 싶은 욕구에서 지요. 그러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슬슬 궁금해집니다. 나 나 없이도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회사는 잘 돌아가는지 세상에는 별일이 없는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욕구 못지않게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함부로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반대편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기도 하고 요구사항에 순종하기도 하며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타인의 인정과 따뜻한 관심은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극단에 위치한 두 가지 욕구는 일종의 스펙트럼처럼 작용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따라 성격 발달에 중요한 양상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 균형은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극단으로 치우칠 경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유롭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렇다면 극단으로 치우칠 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을 성에 사는 주민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을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비유해 설명합니다. 성주민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지나친 나머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을 주민은 타인에게 너무 의존한 나머지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니나는 대표적인 성주민입니다. SNS 게시물 속에서 그녀는 능력있는 직장인의 모습이거나 남자친구와 멋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불안감이 지나치게 표출되면서 남자친구의 끈질긴 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니나는 느긋한 발걸음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도통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심리상담가는 내담자의 감정신호를 읽고 그들의 요구를 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니나의 마음을 읽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것이 그녀의 문제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나는 누군가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이 침범 나갈까 봐 불편해하고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감정신호를 차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니나의 부모님은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억압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니나가 감정을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했고 감정을 참고 드러내지 않을 때 칭찬해 주었지요. 또 불안한 마음에서 초조하게 딸의 곁을 서성히곤 했는데 니나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억압적이고 간섭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니나는 관계맥기란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 당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감정을 억압하고 성과를 내야한다고 느꼈고 완벽주의적인 습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학교와 직장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하고 팀장의 자리에 이르러 여러 사람과 일해야 하는 입장이 되자 도움이 되지 않았죠. 주위에 무관심한 니나의 태도와 지나친 개인주의는 새로운 동료들에게 불친절한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결국 동료들도 니나에게 점점 더 불친절해졌고 그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니나의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니나의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해졌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수록 성벽을 높이는 것은 성주민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녀는 혼자서도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해낼 수 있다고 믿었고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성과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니나는 외로웠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세운 공고한 성벽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언뜻 쾌활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감정이 풍부했고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길 즐겼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분 때문에 그날그날 태도가 들쑥날쑥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종종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매력있고 생기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 누구와도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약속을 미루거나 전화를 늦게 하면 이제 내가 지긋지긋하지? 너도 똑같아. 너는 안 변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더니 하는 말로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 이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를 증명해 보유하였습니다. 사소한 다툼에도 매번 사랑을 확인하려는 그녀의 태도는 누구라도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제시카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어떻게든 그를 붙잡으려고 안달했습니다. 무작정 그의 집에 찾아가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일해야 하는 시간에도 회사를 박차고 그를 만나러 나가곤 했죠. 이 정도로 감정과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면 그녀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나 혼자서는 튼튼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달려 인생을 낭비하는 걸까 이런 양상은 친구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시카는 친구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했고 자기를 꾸미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그녀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스러운 태도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부족했던 제시카는 타인의 평판에 지나치게 민감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추워 올려주면 정말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반대로 무관심한 반응과 마주하면 자기를 한없이 초라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사소한 말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저 말을 무슨 뜻으로 한 거지 하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연히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합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못 펴니 관계 맺기는 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꼭 껍데기만 있는 사람 같아요. 제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갈대처럼 흔들려요. 누군가를 만나면 텅 빈 제 속을 꽉 채워줄 거라 기대하고 실망하고 관계는 늘 그런 식으로 끝나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속이 단단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니나와 제시카의 이야기는 제 상담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사례들을 총망라해 유용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주민과 마을주민으로 완전히 나누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때에 따라 성주민에 가깝기도 하고 마을주민에 가깝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주민에 가깝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마을주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입니다. 또 20대에는 성주민에 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을주민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체성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주민과 마을주민의 특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둘 사이에 균형점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시카와 비슷한 심리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성주민들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성벽을 두껍고 높게 올리는 성주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약점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점도 정체성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욕구는 다양합니다. 어느 때엔 자유로운 내가 되고 싶다가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아부를 떨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타인의 반응에 촉을 세우는 나의 이면에는 누가 뭐라 하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나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못나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로서의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 일부를 나 전체로 매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지나가는 평가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아무리 타당하고 뼈아픈 지적일지라도 내 일부에 대한 것일 뿐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회사 원으로서의 나는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나끔한 말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고 우울로 자신을 몰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원이 아닐 때의 또 다른 나는 충분히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니까요. 저자는 이 시대는 더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똑똑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내 안이 아닌 밖에서 찾으려고만 하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걱정과 남탓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잘 살펴서 내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내 삶이 단단해질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세상도 타인도 아닌 내 마음뿐 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아멘